현역가왕 김다현이 전유진을 꺾고 준결승 1라운드 승자로 우뚝 섰다. 두 사람이 충격적인 결과를 받자 김다현은 울면서 전유진을 껴안았다. 김다현의 격려의 말 너무 고맙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야. 일본으로 함께 가기로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해. 조영수가 김다현과 전유진의 경연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남이가와 행운을 드립니다의 대결에서 김다현이 이기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3일 MBN 현역가왕에서는 전유진 대 김다현의 10일 라이벌전이 벌어졌다. 현역가왕을 대표하는 두 소녀가수 전유진과 김도현이 준결승 1라운드에서 맞붙었다. 댄스트롯 주제에 맞춰 전유진이 선곡한 곡은 서지호의 남이가다. 전유진은 볶고 무드가 가득한 유쾌한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일본은 재미와 듣는 재미를 동시에 선보인 전유진의 무대의 연예인 평가단은 곡 자체의 변화가 크지 않아 지루해질 수 있는데 퍼포먼스의 매력을 느끼게 해줬다고 호평했다. 특히나 특별심사위원으로 나선 일본의 유명 가수 마치시대다. 시계로는 전유진은 이대로 일본에 가면 톱스타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에 맞서 김다현은 강병철과 삼태기의 행운을 드립니다를 선곡 깜찍한 나무꾼으로 변신해 스토리가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김다현의 무대 역시 시계로와 같이 춤을 췄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무대였다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날 특별심사위원으로 나선 일본의 유명 가수 마치시다. 시계로는 정말 처음으로 서서 춤을 췄다. 그 정도로 큰 감정을 무대에서 느꼈고 이런 부분을 일본 트롯거리 명심했으면 좋겠다. 정말 멋있었다라는 심사평을 전했다. 그러나 준결승의 승자는 단 한 명. 김다현이 188대 160이 적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끝장전을 준비하게 된 전유진은 이기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졌다. 멘탈이 나갔다. 내가 이 현역가왕에 나오려고 했던 이유는 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었다. 다음 무대가 있어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된다며 아픈 소감을 전했다. 김다현은 전유진을 이기고 승리를 차지한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유진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다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야. 일본까지 함께 가는 약속을 기억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힘을 내자. 조영수가 김다현과 전유진의 경연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나미가와 행운을 드립니다의 대결에서 김다현이 이기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점수 조작이나 편향이 없습니다. 김다현의 행운을 드립니다. 무대는 한국과 일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그 무대는 인기 측면에서 모든 가수들을 앞서고 있다. 현역가왕 준결승 1라운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준결승 첫 무대는 김산아, 강혜연이 꾸몄습니다. 정통 트롯 장르를 선택해 대결을 펼쳤고 각각 77점, 273점을 받아 강혜연이 승리했습니다. 이어 세미 트롯 장르로 두리와 마이진이 맞붙었습니다. 두리는 98점, 마이진은 252점을 받아 마이진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으로 대결을 펼친 린과 별사랑 중에서는 린이 194점, 별사랑이 156점을 받았습니다. 김양과 박혜신은 정통 트롯을 불렀다. 김양은 77점, 박혜신은 273점을 받아 박혜신이 승리했다. 발라드 트롯을 부른 류원정과 조정민 중에서는 류원정이 24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정민은 103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윤수현의 리벤지 매치가 성사됐고 올드 트롯으로 무대를 꾸몄다. 윤수현은 142점, 마리아는 208점을 받아 마리아의 복수는 성공했다. 준결승 1라운드의 순위는 박혜신과 강혜연이 공동 1위로 이어서 마이진, 류원정, 마리아, 린, 김다현, 전유진, 별사랑, 윤수현, 조정민, 그리고 둘이 순이었습니다. 김양과 김산안은 77점으로 공동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7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도 공개되었습니다. 1위는 전유진이 유지하며, 2위는 류원정, 3위는 강혜연, 4위는 별사랑, 5위는 김다현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진, 마리아, 윤수현, 박혜신, 린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현역가왕 무대 뒤에서는 무슨일이 김다현 엑스린, 극강의 케미, 현역가왕 김다현이 멤버들과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가수 김다현은 23일 웅니들과 린 웅니가 찍어준 마지막 사진, 언니의 최애 사진 크크기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현역가왕 녹화 대기실에서 멤버들과 포즈를 취하는 김다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청량한 비주얼과 에너지 가득한 모습으로 미소를 유발했습니다. 김다현은 지난해 10월 27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홈스쿨링을 통해 중학교 과정을 마친 김다현은 한 살 앞당겨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다현의 경력을 변화시킨 최고의 스승은 누구인가요? 1. 작곡가 윤명선 작곡가 윤명선이 준결승을 앞두고 김다현과 대화를 나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작곡가로 유명한 윤명선. 윤명선의 기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균명선의 발언에 참가자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윤명선 씨가 김다현에게 늘 온화한 평가를 해준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는데 판단보다는 격려에 가깝습니다. 김다현이 린과 김양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다현에 대해 높은 칭찬을 남겨 스튜디오에 있던 모두는 놀랐다. 윤명선이 김다현에게 남긴 평가는 어떤 대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김다현이 막내인 만큼 윤명선 역시 김다현에게 온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했을 것이다. 윤명선이 동갑내기 가수들을 능가하는 김다현의 완벽한 실력을 인정했다. 윤명선은 항상 김다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윤명선은 김다현의 고민을 알아차렸습니다. 연습실에 윤명선이 찾아와 김다현과 이야기를 나누며 김다현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들었습니다. 윤명선은 김다현이 이를 극복하고 무대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김다현의 한계도 지적했다. 작곡가 윤명선의 김다현에 대한 배려가 다른 참가자들의 질투를 자아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김다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은 감다현만이 호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다현 공주대접 발다 김다현은 이런 좋은 제품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다. 당신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뛰어난 개인만이 특별한 음악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의 능력을 믿습니다.